아니 오히려 미국 주식이 박살이 나야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에 너무 좋은 거다라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봐도 소름 돋게? 와 시장이 그대로 가고 있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까지 장이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어떤 전문가 고수나 실제 프로들 중에 여기 있죠? 그리고 그걸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맞추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풀빵 레버러지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말로만 씨버려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추면 뭐냐? 한 최소 네 전재산에 들어가야 그게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거지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만 보는 분들은 야 미국 시장 가니까 우리나라 가는구나 미국 시장 가는구나 우리나라 가는구나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가면 좋은 겁니까? 보세요. 나는 무조건 이번에 인생에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에 엉덩이를 꽉 눌러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거다 풀레버러지로 사실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Back to the future.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여기 위에 써있는 것처럼 전 재산에다가 제가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그리고 금요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받고 그것들의 빌미로 제가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식탁놈까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1지 저의 일기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한국의 옵션만기일 이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네마녀의 말이었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와 넘쳐나는 정보들 플러스 될 요인들 마이너스 될 요인들 백만가지 이유들은 저에게는 노예지일 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냥 그것이 10년 넘기 주식을 해오면서 제가 깨닫고 피 흘리면서 고통을 얻으면서 깨달은 결과다. 그건 저의 기준과 잣대에요. 주식에 관한 철학에서는. 어느 정도로 몰랐냐? 구독자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뭐가 미안하냐? 저는 다우가 최근에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뉴스를 안보지만 3프로티비라던가 여러 뉴스를 전달해주거나 또 어떠한 뉴스를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대중들이 어떤 심리와 생각을 갖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긴 봅니다. 그러나 막 찾아보지 않아요. 뉴스가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느낌과 의미에서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우가 이렇고 지금 팡이 이렇고 테슬라가 이렇고 뉴스가 막 떴는데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구독자들 댓글 중에서 지금 미국 주식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지인 채팅방에서도 제가 주식하는 거 아는 지인들 중에 야 지금 미국이 이렇고 뭐 내 마녀의 날이 이렇고 막 이러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득 찾아보니까 아 다우랑 나스닥이 많이 내려갔구나. 뭐 손정이가 어쩌고 뭐 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관심도 없었고 제 주식 철학과 매매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대예언향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국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이 더 흘러들어온다. 그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지금 관심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5년 10년 전에 사서 삼성전자가 한참 오른 다음에 여기서 가격 액면 분할을 하니까 좋다구나 삼성전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삼성전자라는 거는 여기서 들어왔어야지. 미국 주식도 거의 10년 가까이 오고 테슬라 같은 주도주가 액면 분할을 하니까 이제 와서 좋구나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죠. 미국 주식을 여기서 샀어야지 10년 전에. 지금 한국 주식이 여기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고 실전 여기 위에 있는 전재산에 빌리고 대출받고 스택론까지 얹어서 실전으로 하고 있는 일지 기록인 것이고요. 안 먹이는 사람들 드럽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 도움이 될지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거의 매일 일지에서 보여드리는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3월 바닥에서 먼저 들어갔던 이 친구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뭐 별로 의미 없었고 제약과도 이만큼 오른 다음에 흔들리고 있지만 별로 의미 없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추가 스택론을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추가 스택론을 넣어서 보너스 정도로 오지는 오지 그리고 그린이들 중에 몇 개씩 들어가서 별로 의미 없어서 몰랐어요. 제 포트폴리오가 내게 제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저는 주린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 내 금액이 아무 일이 없어서 몰랐어요.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지 코스닥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는지 코스피 코스닥을 봤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 코스피 잠깐 보고 제가 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미국 주식이 내려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오히려 미국 주식이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주식이 박살이 나야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에 너무 좋은 거다라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옵션만 길인데 옵션만 길에서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호적 녹이다 라고 내려졌죠. 이게 누군지 세력이 몰라요.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이 아침 점심쯤에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점심쯤에 일어나서 점심쯤에 보아하니 아이고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하구나 역시 옵션만 길에서 코스피를 더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오라! 올랐죠. 호르르르 하고 야 여전히 코스닥이 더 쎄구나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 번 두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걱정하는 제 지인 중에 제 이촌동생한테는 3월 19일 바닥부터 이거 들어가! 지금 들어가! right now! 3월 19일부터 저는 이미 3월 17일부터 계속 분암에서 시작했고 리노공업, NHN, 한국사이버걸제, 에코프로비엠, RFHRC, 그리고 레버리지 나누어서 들어가! 라고 했잖아요. 이촌동생이 뭐냐? 제 친동생이죠. 법적으로 이촌동생 맞아요. 친동생.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 그리고 이거를 제 동생에게 말해줬던 이유는 개인이 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돈이 몰린다.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야 했는데 여전히 코스닥이 더 강하고 쎄죠. 거기다가 제가 3월 바닥에선 예상치 못했던 4월의 깨달은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군중의 관계장까지 같이 왔구나 라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 전재산의 풀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월 25일 중에 걱정하고 있는 제 지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말하지 않고 내가 좀 오버해서 그린 예상 그래프인데 라고 해서 이걸 보내줬죠. 코스피 예상도 보내준 게 이 그림이죠. 제가 그 지인한테는 이해 안 갈까봐 좀 오버해서 그린 그림인데 라고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버하지 않았어요. 이거 날짜는 수정했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로 2020년이라고 다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소름높게 와 시장이 그대로 가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는 지금 시장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9월 바닥에서부터 찍고 쉼 없이 한 번에 쭉 올라가죠. 제가 그린 예상도 오히려 제가 그린 예상도보다 각도로는 더 빨라요.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물론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죠. 사실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Back to the future.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까지 장애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어떤 전문가 고수나 실제 프로들 중에 여기 있죠. 여러분이 제 메일 올린 일지와 매매로 그리고 주변 친가, 친척, 지인에게 말하고 카톡으로 남겨놓은 증거와 그리고 그걸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맞추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풀빵 레버러지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왜야 그게 몰빵 이거 리스크하고 뭐가 중요하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전문가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시벌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추면 뭐냐? 한 최소 네 전재산에 들어가야 그게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거지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예상했던 것은 물론 이때인 줄 알고 개고생했죠. 많은 프로분들이 개고생했을 거예요. 여기서 개고생하고 여기서 개고생하고 세 번, 한 세 번, 네 번쯤 개고생했어요.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깨달아보면 이때는 한국 시장 그 주위 몇 개만 가렸었고 전체적인 전체 시장 분위기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미국 시장, 다우 시장, 나스작 시장이 떨어져도 더 좋은가의 이유와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이때 미국 시장이 아직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때는 아직 3년 정도 치 완성이 안 됐었어. 아직 95%까지밖에 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땐 아직도 100%는 아니죠. 99%예요. 제가 매도까지 완성시켜야 100%고 이 100%를 수년간 반복해서 성공을 시켜야 제가 주식이라는 영역에서 목표로 한 60살 전에 1조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실패해도 뭐 한 10분의 1만 저는 이때 좀 늦었지만 이때 예상했던 것은 건전한 장 그냥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산책하는 개바주인 실물경제축과 그 앞뒤로 그래서 아 바닷속에 공을 누르고 코스피란 공을 누르고 더 불리고 더 누르니까 한 번에 튀어오르겠다. 마치 86, 86, 88, 89년도처럼 이라고 예상을 했던 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저금리 저금리까지는 예상했는데 저금리의 이 정도 유동성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제가 코로나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라고 보지만 저는 핑계로 한 유동성까지 더 풀리고 거기다가 제가 예상치 않았던 코스닥의 IT버블, 닷컴버블과 같은 제약바이오 버블까지 한 번에 겹쳐서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저는 그냥 건전한 누르고 눌렀으니까 갈 때가 됐다. 이렇게 갈 거다. 정도까지만 예상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저금리의 유동성 플러스 바이오 제약의 버블장까지는 제가 알파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저의 예상보다도 더 세요. 그래서 제 지인에게는 야 오버해서 그랬는데 라고 했지만 오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오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왜 미국장에 안 갈수록 더 좋냐. 제가 예전에도 영상 중에 아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스치듯이 말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캐치하신 분이 없거나 그냥 들었어도 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기억하세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이 있잖아요. 뭐 금리에 따라서 주식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 예금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것은 한 나라에서의 혹은 전체에서의 큰 자금 이름이고 그리고 제가 원기옥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띄워드릴게요. 채권 버블에서 나오는 앞으로 더 투입될 금액들도 더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 자금 자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영순위 주식시장이란 현대사회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깎기 시스템이다를 철저한 영순위로 본다고 왜 그렇게 해보시나요? 그냥 제 경험에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 그거에 맞춰서 영순위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자금은 흐름이야 반드시 올린다. 올려서 양털깎기를 해먹는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씩 그랬기 때문에 30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온다. 자금은 신흥시장을 돌기도 하고 때로는 미국 시장 같은 선진사랑 시장을 돌기도 하고 때로는 브릭스라는 이름에 맞춰서 선진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긁어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순환하며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주도주 섹터에서도 순환하며 또 오른다.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심지어 왜 닷컴버블 그때와 같은 버블이란 생각하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같은 업종에 버블이 온 경우가 닷컴버블이랑 비트코인밖에 없다. 여태까지. 각 나라에 버블이 오고다 주도주 사람이 와도 주도주가 다른 업종과 섹터였지 전 지구의 전 지구인들의 인터넷 사양 업종을 버블시키는 닷컴버블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의 눈을 벌게 해서 시세에 눈을 띄게 만든 몇 년 전에 딱 그 버블 그리고 전 세계의 바이오 제약에 동시로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버블 거기다 유동성에다가 눌렸던 코스피 장세까지 한 번에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트로이카로 주도주가 변화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그 중에 증권업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제가 말한 눌렸던 코스피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도 마지막에 베껴먹을 거다 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제가 찾은 자료 중에 하나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고요. 이게 코스피 아시죠? 이게 다우지스예요. 다우지스와 미국 시장과 전 세계는 같이 간다. 맞아요. 근데 그 뜻은 정말 장기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즉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정말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말했던 이 장 86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87, 88년도 올림픽 호돌이 하면서 미친 듯이 갔던 이 장 때 한 번 베껴먹을 때 지금 이 경험을 잇는 분들이 거의 60살 이상 실제적으로 경제생활 하신다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노인이 되신 이때에 70살 이상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 갔어요. 왜? 자금이 이때 대한민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때 그 유명한 블랙몬데이 87년도 블랙몬데이 응 아니야 코스피 그냥 갔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큰 박스권 너무 급등한 이후에 큰 박스권을 그리는 이때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말아올렸죠. 미국 시장이 가면 간다며 미국 시장이 안 가면 안 가면 안 간다며 반대잖아요 여러분 크게 보시라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단발적으로 보면 아이고 미국 시장이 가니까 갑니다 가니까 갑니다 이땐 다꺼버버블 그렇죠? 야 기가 막히게 그림 똑같다 그리고 이때 미쳤던 시세와 닷컴버블을 소화해주면서 미국은 박살났죠. 우리나라는 박스권인데 그리고 다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쭉 이 박스권을 돌파 하기 시작한 이때에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상대적으로 더럽게 못 갔잖아요. 어? 어?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르네 LPQ가 한 말이 많네 왜 그러지? 팩트를 보셔야죠. 팩트를 보시려면 진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르르 뜯다 뭐 말아올릴 때 현대미포 가자 어? 조선주 가자 세금 쏟아 부어 이러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갈 때 미국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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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했죠. 근데 요기만 보는 분들은 야 미국 시장 가니까 우리나라 가는구나 미국 시장 가는구나 우리나라 가는구나 No! Look at this! 우리나라 박스피 이 10몇 년 기간에 박스피를 요만큼 뚫었지만 뚫을 때 미국 시장은 기었어요. 회복했어.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 가격과 심리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가격과 심리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스피 보통 지금 현역들이 많이 겪은 경험이 전부 박스피죠. 박스피 미국은 오르르르르 딱딱 말아올렸죠.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가면 좋은 겁니까? 크게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이 가면 시장이 주식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현금을 찍어내는 이 현대사회에서 아주 크게 보면 맞아요. 같이 가 그런데 존 테프턴이 무슨 말을 했냐? 존 테프턴이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늙었을 때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만 포인트 갈 거예요. 사람들이 피우셨죠. 하하하 저 미친 영감탱이 아니 그때는 영감탱이가 아니고요. 저 젊은이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2차 대절 때 개미 좀 봤다고 지가 무슨 전설이라도 될 줄 아나 봐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젊었을 때 한 얘기니까 노인 목소리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우 지수는 만 포인트 갈 겁니다. 헛소리하지 마 라고 했죠. 존 테프턴이 형이 죽기 전에 만 포인트 찍었죠. 비웃던 인간들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존 테프턴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건 아니에요.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제 수식을 추가하자면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갖고 있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제 이야기를 추가해서 존 테프턴이 한 말은 다우는 백만 포인트 갈 겁니다. 또 비웃었죠. 에이 저 노인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치매인가? 냠냠처럼 치매하기라도 좀 줘야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백만 포인트? 라고 했을 겁니다. 지나 보면 알겠죠. 전혀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의 메커니즘 현대사회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월비만 하면서 하루만 보니까 아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 목표는 1단계가 어디라고요? 60살 전에 여러분 크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가 안 가고 심지어 다우에서 대폭락이 올 때 블랙몬데이 코스피의 활황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버에게 오버슈팅된 이후에 박스권 미국은 날라갔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닷컴미러에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도 요만큼만 해서 늘려보면 이렇게 휘어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닷컴버블이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와줬고요. 박살내고 미국이 박살나는 동안 우리나라 박살났나요? 노프 반등 박스피 아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털어주는 거죠. 마치 요 때를 언제로 보냐 저는 이때로 봅니다. 한 번 더 털어주는 야 이 새끼들아 니네가 고수라고 웃기지 마라 시작이 정답이다. 시장만이 바로 내가 정답이다. 털어주마 RPQ 아이고 개피 봤어요. 그리고 이 다시 날아오를 때 박스피를 뚫어줄 때 다우는 반등밖에 못했고요. 반등이 뭐야 이게 반등이죠. 반밖에 못 올랐고요. 그 이후로 다우지수가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존 템플턴경이 말한 100만 포인트를 향해서 앞으로 5,60년 후에 코스피는 박스피고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금이 미국이 안 가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어? 그게 뭐야 여러분? 큰 배포를 갖고 넓게 탁 뒤에서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줄인은 당연한 거고 오랫동안 몸 담았다라는 꽤 경력자들도 다 이 박스피 안에서 놓으셨죠. 조금 더 경력이 있으신 나이 드신 형님들 선배들은 여기 뭐 이거 제가 상승장을 겪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하락장을 겪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깟 경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중요한데 이 장을 겪은 사람들 이 장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장을 통틀어서 성공했던 고래가와 긴조 존 템플턴 제시 리버모 는 중간에 죽었구나 요절했지만 윌리엄 오닐 등등등 홈마 등등 했던 말을 크게 보고 바탕으로 내 경험을 적용시켜야지 내 경험은 내가 말이야 리먼 때 내가 박스피를 경험했는데 다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은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약해요. 한낱 인간일 뿐이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의지하기 위해서 큰 눈을 가지고 시장을 봅니다. 난 틀리니까 시장이 응 아니야 꺼져 인마 너 털어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년 3년 후에 제가 중간중간 작은 당근 흔들면서 또 큰 당근 나중에 흔들면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그때 가면 재밌을 거예요. 또 보면은 문득 드는 생각은 잠깐 잠깐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요런 식으로 쏘아올리면서 아까 말했던 유동성 금리를 핑계로 한 코로나를 핑계로 한 그리고 군중의 광기장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와서 날아갈 것 같은데 미국도 어쩌면 생각보다 박스피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때도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미국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닷컴 버블 산업의 버블을 위해서 한 번도 박살 완전 미친 버블을 올려줬죠. 우리나라는 따라갖고 박스피 내에서 큰 박스피 내에서 미국이 한 번 더 미친 장 바로 꺾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쫙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박스피 무상향 박스피를 보여주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 2 우리나라는 그러나 변화없다. 우리나라 시나리오는 변화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양도세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번에 인생에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에 엉덩이를 꽉 눌러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거다. 풀 레버러지로 그리고 중간중간 미니 당근 큰 당근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Peace out